1. 2. 2. 2. 3. 4. 5. 5. 6. 왔어? 응. 오, 데니야. 웨인즈 와? 응, 혜은이 오빠. 응, 괜찮아. 더 먹었어? 뭐 먹을래? 어... 우리 비차 줘. 어, 알았어. 안녕. 안녕. 어, 왔어? 응. 근데 여기 웬일이야? 당연히 뭐 먹으러 왔지? 어... 토, 안녕. 안녕. 내 동생? 아들아, 우리 게임 하자. 무슨 게임? 음... 진숙이?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. 그래. 가위바위보! 야! 아, 토가 좋네? 야, 진짜 실물이 못네. 너네 사왔니? 왜 이렇게 조용해? 둘이... 왜 이렇게 조용해? 아, 아니야. 우리 안 사왔어. 그럼 둘이 전... 불에 앉아. 아, 수고하자. 이번엔 좀 이겨라. 쟤넨 너무 귀엽다. 응, 알았어. 그래서... 애니야, 나 그럼 좀 갈아줄래? 응 야, 가위바위보 가자 응 가위바위보 이거 뭐야? 너네 찾지? 가지마 하세가마 어, 아니야 난 다시 수업 가야겠다 아들아, 안녕 안녕 안녕, 바이바이 바이 근데 너는 대니 좋아해? 너는 퍼 좋아해? 오 마이 가위보 다니엘이 좋아하지 저 할 수 밖에 없잖아 야 남다며 아... 그게 뭐야 없다 너는 스케트쉽 하면 좋겠어? 그럼 이것 좀 해봐 주머니에 베베로는 왜 있어? 몰라 마이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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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